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흑백요리사가 화제인데요. 흑백요리사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으로 100명의 요리사들이 최고의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급식대가라 불리는 전직 초등학교 급식조리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 중 80명은 흑수저 셰프로 나머지 20명은 백수저 셰프로 구분됩니다. 흑수저 셰프들은 각자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셰프나 요리 유튜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수저 셰프들은 요식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인물들입니다. 또한 심사위원으로는 백종원과 한국에서 유일한 미세린 쓰리스타를 보유한 안성재 셰프가 나오는데요. 총 12부작으로 제작된 흑백요리사는 현재까지 4회가 방송된 상태에서 급식대가는 단 20명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1라운드 흑수저 결정전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급식대가는 어떤 요리를 선보이며 통과했을까요? 그의 이름답게 학교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식판에 담긴 알배추 겉절이와 쌈, 쌈장, 멸치고추장 볶음, 육개장, 매실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를 심사한 안성재 셰프에게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성재 셰프는 하나마다 맛이 맛깔나고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특히 깐깐한 어린이들의 입맛을 맞추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급식대가의 요리를 맛본 후 어릴 때 추억이 떠오르는 맛이라고 말하며 감동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급식대가의 성공은 단순히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사랑으로 만든 급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그의 요리는 많은 이들에게 어린 시절 학교 급식의 추억을 되살리며 감성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흑백요리사의 인기로 급식대가가 학교에 근무했을 당시 급식 사진들이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급식비 한계가 있으니 엄청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정말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급식대가의 퇴직일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급식 사진들 잠시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급식대가는 학교 급식 조리사를 정년 퇴직하고 유튜버 채널을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똑같은 요리 프로그램으로 식상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온 요리 프로그램 중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백종원과 미세린 쓰리스타가 인정한 급식이라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